박세트 하운드는 프랑스에서 기원한 개종으로 독특한 외모와 뛰어난 냄새 감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다리와 늘어진 귀로 특징 지어져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냥용 개로 사용되었으나 사랑스러운 외모로 가정 애완동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박세트 하운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과 역사 박세트 하운드는 중세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짧은 다리를 가진 개를 만들기 위해 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세트 라는 이름은 그들의 독특한 낮은 몸매를 나타내는 프랑스어로 낮은 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로 사냥 목적으로 냄새를 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외모와 특징 박세트 하운드는 짧은 다리, 긴 몸, 늘어진 귀 및 큰 눈으로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결하고 튼튼한 체조는 짧은 털로 보완됩니다. 털 색깔은 주로 3색, 검정, 흰색, 갈색, 또는 2색, 흰색과 갈색이 포함됩니다. 4. 뛰어난 냄새 감각 바세트 하운드는 뛰어난 냄새 감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코는 매우 민감하여 땅 위의 냄새를 추적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 특성은 역사적으로 토끼와 여우와 같은 동물의 냄새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5. 성격과 행동 바세트 하운드는 친근하고 애정 어린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종 느긋하고 온화한 성격을 보이며 가족과 함께하기에 좋은 동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개와 동물과 잘 지내지만 고집스러운 면도 있어 훈련에는 인내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훈련 바세트 하운드는 차분한 성격을 가졌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산책과 놀이 시간을 즐기지만 짧은 다리로 인해 과도한 장거리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 강화 훈련과 즐거운 활동을 결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강과 관리 바세트 하운드는 특정 유전적 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귀 관리는 특히 중요하며 늘어진 귀로 인해 습기와 먼지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비만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론 바세트 하운드의 독특한 외모와 냄새 감각은 이를 특별한 종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친근한 성격과 매력적인 외모로 인해 사냥 동반자로서와 사랑받는 가정 애완동물로 모두 인기가 있습니다. 바세트 하운드를 돌보는 경우 적절한 운동, 훈련, 전기적인 건강검진 및 귀 관리가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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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